여기 보면은 이 마사이족 패션이 되게 힙하지 않나요? 이 마사이족 패션 특징이 이 망토인데 생존을 위해서 초원에서 맹수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성에게 매력 어필을 하는 방법이라고도 하네요 저도 맹수도 피할 겸 그리고 어필도 할 겸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는 방법이 또 있나 봐요 저는 파란색입니다 오 하나가 아니다 이게 저는 하나만 입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 개를 입네요 원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더라고요 아 벨트를 하는구나 다 해주신다 이렇게 벨트를 차야 됩니다 아 좀 있어보이는데 천을 총 세 장 정도 쓰나 봐요 오 뭐야 이거 슬로리 슬로리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가 커서 잘 안들어가 이거 뺄 수 있어? 슬로리 슬로리 머리가 커가지고 잘 안들어가 오 좀 멋있는데 api 이게 마지막 한 사람인가 봐봐 이 News 막대기까지 require 진짜 네 하하하하 bl 좀 마사이족 같나요? 마사이족들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키가 175에서 178? 180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조금 키가 큰 편이어가지고 좀 마사이족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을 구경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작게나마 마켓이 있네요 기념품을 살 수 있게 작게 차려진 곳이 있습니다 뭐가 많다 직접 만든 건가봐요 마사이족 기념품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원래 이 기념품을 잘 안 사는데 마사이족에 온 김에 구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게 많다 이건 팔찌인가봐 팔찌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목걸이 근데 저는 이미 좀 많아가지고 목걸이는 빼고 기념품을 좀 간단하게 사고 싶은데 이렇게 마사이족 모양으로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마사이족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투 식스? 와우 오케이 오케이 파이브 파이브 텐다우즌 오케이 이제 라헬리 엄마가 산에 좀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험하다 길이 다 끊겼어 이렇게 길이 험해 날씨가 꾸리꾸리 한데 덥지 않아도 좋네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? 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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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는데? 와 진짜 완전 숲으로 들어가고 있어 근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다 길이 조금 나 있네 이렇게 갑자기 예정이 없던 등산 중입니다 잠깐 어디 갔다 오자 하더니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야 이게? 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? 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? 우와 엄청 큰 돌이 하나 있어 아 여기 뼈가 있네 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? 네 여기서 소를 죽여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나봐요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가 마사이족 남자 15살에서 29살까지 남자들이 우기 시즌에 3개월 동안 합숙을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숲에서 3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운다고 하네요 사냥하는 법 약초 캐는 법 그리고 불 피우는 법 같이 마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런 곳을 저를 데리고 왔네 혹시 나를 여기 3개월 동안 같이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? 칼렌더 어? 칼렌더 칼렌더? 여기? 여기? 1일에 잘라 2일에 잘라 이렇게 잘라 이게 마사이족의 달력이랍니다 여기에 3개월 동안 묵으면서 이제 숫자를 셀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칼질을 하면서 첫째 날, 둘째 날, 셋째 날 이렇게 숫자를 셀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그죠? 띠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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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돌 아래에서 지내는구나 띠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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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니까 벽화가 이렇게 다 그려져 있네요 여기 소모양이 있네 여기 소모양이 있네 여기 소모양이 있네 마사이 벨트 마사이 벨트 오 이런식으로 이 벨트의 벨트인가요? 이 벨트인가요? 이 벨트인가요? 이 벨트인가요? 아 칼 그래 칼 하나씩 차고 있더만 보니까 이제 열다섯 명이 묵는데 침실이 총 세 개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이고 저 끝에 이제 풀을 초록색 풀을 깔아놓은 데가 두 번째 침실 그리고 제가 있는 지금 여기가 세 번째 침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첫 번째 침실이 이제 좀 여기에 오는 짬이 좀 차신 분들이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도 엄청 많이 깔아놨고 풀 두께가 상당합니다 되게 푹신푹신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조금 소여물 같은 나뭇잎을 좀 깔아놨고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흙바닥이네요 여기는 이제 어린애들 강하게 키우려고 여기서 재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불 피운 흔적도 있습니다 여기 나무를 갖다 놓고 여기가 주방이었나 봐요 여기서 불도 피워서 요리도 해먹고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원래 여기 공간이 가축을 잡아가지고 도축을 한 다음에 천으로 덮어놓는 이제 숙성을 시키거나 아니면 나중에 먹으려고 보관을 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마사이족에 신기한 문화가 있네요 오 이런 거는 어디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건데 여기에 온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같습니다 여기 산까지 오셔가지고 나무 해가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오 대박 갑자기 동키입니다 동키 이 마을에 이제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할 때 이 동키들을 같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 동키들이 물 기르러 가고 있나봐요 소가 하도 많으니까 저 위에다가 소를 대기시켜 놓고 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씩 내려와서 물을 마시고 돌아가고 하네요 뭐야 왜 그래 오오 다리가 꼈나보다 있어 오케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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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지 이제 마을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네요 근데 붓을 비어가지고 시원하게 맞을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시를 갈 거예요 모시 가가지고 모시에서 챔카 챔챔 온천을 갈 겁니다 잠보 모시 모시 아 쌘떼 잠보 하바리 저기 앉으라고? 아아 쏘리 잠보 아 모아 지 아나 아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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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다 한시간 반 걸렸네 아 쌘떼 아 쌘떼 아 아 아 한시간 왔는데 날씨가 확 다르다 저기는 추워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여긴 또 덥네 거의 다 왔는데 클라임버스 호스텔 오 완전 겉보기에는 무너져가기 직전인데 클라임버스? 예 클라임버스 여기 그래서 클라임빙 길만자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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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제가 챔카 챔카 아 홈 스크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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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1층 침대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1층 침대가 있네 다행이다 4인실인데 아휴 잠깐 집만 조금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여기 숙소에서 힐리만자로 산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좋다 여기 저 끝에 원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구름이 껴서 안 보인다네요 어쩔 수 없다 일단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뭐 먹으러 갈 거냐고요? 아주 어마어마한 거 먹으러 갈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바로 그곳 여기 건너야 되는데 어우 차 많아 어디다 왔어요 예 제이스 키친 한국 식당입니다 얼마만의 한식이야 짬뽕 여기 못이 한국 식당인데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는 많은 사람 앉는 거니까 저는 혼자니까 여기 앉겠습니다 거기 맛있겠다 얼마만의 한식이야 아 랄리 오케이 아 넓구나 어 넓다 안에가 조그맣고 밖에가 넓구나 길이 끝나는 곳에 우리의 길은 시작된다 밖에 말고 안에 앉아야겠다 밖에가 푸릇푸릇 좋긴 한데 뭔가 안에서 편안하게 먹고 싶어 소주 한 병에 12,000원 비슷하네 외국 물가는 제가 멕시코 살 때도 그랬습니다 김치전 10,000원 뭘 먹어야 될까 메뉴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은 갈비찜 뭐 12,000원 정도 치킨 프라이드 뭐 12,000원 여기 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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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겠다 그쵸? 아 1분만에 한 식문이야 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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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매콤하네 진짜 배부르게 먹었다 너무 맛있어 가자 가자 오 이제 킬리만자르가 보이나 보다 오오오오 보이세요 여러분? 저기 있잖아요 킬리만자르 오 대박 이제 구름이 좀 걷히니까 보이기 시작하네 정상이 보인다 정상이 저게 해봐 5000m가 넘잖아요 살짝 보이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마운